나와주세요. 초대가수 나오세요. 오늘의 초대가수. 마주 준비를 해 주세요. 박수를 환영해 주세요. 누구야? 우산의 방금 이스키처럼 형형이 아니냐? 어? 사랑되는 사랑인데 사랑îne 삶을 죽이련다 어 attacked 나를 취하기 할 사랑이 예쁘고 싹 이렇게 솜odor 눈빛 하나로 이 마음이 잡혀주었어 그것이 건티던지 진실이라면 따님, 따님 난 티리들 속에서 탤락탤락댄니 수리들이라 반가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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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얼마 만이야 그래, 반가워 잘 지내셨죠? 반가워 네, 저예요 오늘 생신이잖아 생신 축하 무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, 깜짝 놀랐어 너무 반갑습니다 괜찮았어요? 저 노래 잘하죠? 잘했지 좀 취하셨어요? 좀 취하셨어요? 취하셨어요? 아니, 나 술 안 먹어 술 끊었어 아니, 진짜?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봐 나 술 끊었어 너 애가 벌써 둘이야? 둘이에요 학교 다니지? 네 11살, 6살 뒤에 조심해 여기 가문의 영광이 맞다, 맞아 가문의 순환 가문의 순환 우리 일본 가서 온천하고 그랬지 엄청 고생했죠 고생했어 맞아요 현영아 네 네가 눈길 한 번 안 줬다고 삐졌다 강아지 너무 귀여워 너무 이쁘지 않니? 응 이리 와, 이리 와 엄마 제 노래 엄마 제 노래 아세요? 한 번 해 한 번 해요? 누나 누나 안 와? 어, 누나 누나 알죠? 다 같이 손 힘들어 주시는데요? 엄마 나는 고기 좀 올려놔 네 진기 씨 난 고기 올려놔야 돼 애써 아니, 오빠 애써 애써 아니, 아니 내가 해 난 모르겠어요 가운데 김치로 이렇게 사이즈로? 사이즈로 가운덴인데 가운데 김치로 으쌰 으쌰 나의 딸 누가 어때 콜미 키스 미 누나 누나 해 누나 누나 이렇게 손을 하세요 이렇게 문을 찾게 잃어 주겠니 너와 영원히 머물게 도와주 도와주 한 번 해볼까요?